예, 2022년 3월 30일입니다. 워낙이 놀라운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번 어저께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있었죠. 미국과 유럽간의 개인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볼 때 미국이 이미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EU,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등이죠. EU에 속하는 국가들이잖아요. 이 국가들의 시민들이 구글의 검색이라든가 혹은 유튜브 시청이라든가 혹은 페이스북의 글을 쓴 글이라든가 이 모든 개인정보들을 EU에서 미국에 제공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자기나라 시민들이 개인적인 사적 정보, 페이스북이 어떤 글을 올렸는지 구글에서 무엇을 검색을 했고 그리고 구글 크롬 브라우저,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사용 기록.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든가 혹은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용 기록 이런 것들을 몽땅 다 미국에 제공한다는 거예요. 미국 역시도 자국 내 시민들의 내용을 EU의 일정 부분 제공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한 모양이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나오는 것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미국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밖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전쟁의 양상을 제가 한번 예상을 해서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올린 게 아니라 외국의 우크라이나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앞으로 전쟁이 만약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보소입니다. 제가 좀 보려 그래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군이 KF 수도죠. 수도인 KF 북쪽 지역을 탈환했다는 뉴스가 있게 나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가 동쪽, 우크라이나 동쪽인 동쪽인 돈바스와 도네츠크 이 두 지역에 집중한다는 의미죠. 그럼 왜 돈바스와 도네츠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역시도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전쟁 자원의 소진을 최대한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 필요한 탱크나 전투기나 전투병들의 소진되는 것을 막는 이유는 전면전을 러시아 역시도 전면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알려주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징후들이 미군의 지금 현재 동유럽 추가 파병이죠. 추가 파병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러한 징후들은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전면전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라고 밖에 판단이 되지가 않아요. 그에 따라서 러시아도 준비를 하고 있구나. 라고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별로 기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요. 눈에 뻔히 보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향후 러시아는 돈바스와 도네츠크 그리고 남쪽의 오데스크인가 이런 거죠. 남쪽의 마리아플 마리아플 같은 지역. 남쪽 지역. 동쪽과 남쪽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지역에 전선이 고착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일종의 휴전이 되거나 아니면 확진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어디냐니까 이게 내용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위기에서 2022년 2월 23일 날입니다. 한 달 조금 더 지났나요? 지났을 때 전인데 여기서 이제 앞으로 어쩌다 보니까 이 팀 좀 있는데 제가 웹에서 누구랑 얘기를 나누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우연찮게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우크라이나 친구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친구들한테 상당히 전쟁을 한다고 하면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대리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전쟁의 결과 역시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나? 돈바스와 키에프죠. 돈바스와 키에프. 돈바스 지역과 키에프 지역의 일종의 DMZ 라인. DMZ 전을 형성하는 것으로서 전쟁은 마무리될 것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들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러시아 병사들도 전사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전쟁 전과 전쟁 이후에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굉장히 막대한 양의 무기와 그리고 에너지 자원의 LNG죠. LNG를 이스트 유럽 쪽으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폴란드 부터 지역을 해서 쭉쭉 진행될 것이다. 라고 전쟁은 어쩌면 아마도 그러니까 최종 양쪽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병사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친구들과 나눈 얘기에요. 어쩌다 보니까 10분, 20분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저는 웹에서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전쟁이 진행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정확히 제가 전쟁 터지기 전에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예상한 사람을 적어도 한국 내에서는 저 말고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해외는 그런 사람이 그렇게 예상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이를 지금 오늘 어제 뉴스죠. 어제 러시아가 돈바스와 도네츠크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 그리고 얘기다가 돈바스와 키에프 사이의 어떤 비무장 지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고 전쟁이 고차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 양쪽의 소진 전쟁 물자 1명과 물자가 소진하는 우크라이나의 마지막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죠. 제가 국제정치 전문가라든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건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거라는 제 의견에 동의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다른 사람들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쨌거나 제가 예상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것이 그렇게 틀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원인은 원인은 뭐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원인을 분명히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 잘못된 오판이라고 우크라이나 오판은 젤렌스키라고 하는 대통령 젤렌스키의 오판 젤렌스키 오판은 우크라이나 시민의 시민들의 오판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결국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잘못된 판단이 젤렌스키의 오판 대통령의 오판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초토화되는 우크라이나의 초토화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게 대응 방안이 과연 있느냐라고 우크라이나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뜨렸을 때 저는 그때 제 의견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방안은 티토, 그 이전에 유고슬라비아죠. 유고의 대통령이었던 티토의 정책을 바라고요. 이게 우크라이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했는데 다들 쌩카드라고요. 다들 쌩카드라고요. 아무도 제가 뭐 국제관계 전문가나는 아닌 건 아닙니다만 이게 유일한 방안이라는 건 누구나뿐한데도 불구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제 말을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랬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이 친구들이 살아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글을 한 번 올렸던데 글을 한 번 올렸던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일 전에 그때 대화를 나눴던 이 친구들이 살아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런데 살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지 않다 그러면 어쨌거나 명복은 빌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쟁이 터지기 전에 분명히 분명히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 자기네들이 전쟁을 굳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이 자기들은 하겠다라고 했더랬어요. 왜 그렇게 어리석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친구 살아있네요. 세브란트. 이 친구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었군요. 저하고 얘기했던. 저도 지금 보는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로, EU가 한편이 되고 이게 러시아가 다른 한편이 됐는데 러시아 뒷편으로 사실상 중국과 인도가 바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눈여겨볼 만한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가면 따라가는 건 당연해요. 물론 일본과 한국도 따라갔습니다만 일본과 한국이 따라가는 것은 좀 특별한 경우죠. 일본, 한국인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은 일본은 당연히 따라갑니다만 한국이 뜬금없이 들어가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데 어쨌거나 이 국가 중에서 우리 관심을 가질 부분은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뉴질랜드와 캐나다는 웬만하면 중립을 지키거든요. 미국이 이라크 친구가 하나 물하나 할 때 사람들 줄레줄레 병사도 파긴 하고 아마 이라크 전에도 캐나다도 파병하고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강하다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발벗고 나왔었어요. 뉴질랜드와 캐나다가 상당히 특이하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들이 의견일치가 완전히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 전에는 완전한 동서간의 전면전이라는 거죠. 국지전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국지전이 아니라 동국권과 서구권 간의 전면전을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EU의 경제, 사실 지금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다시피 프랑스나 개인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로 한 거예요.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에서 모든 미국 상품과 서비스의 철수로 이어졌잖아요. 심지어 맥도날드나 코카콜라나 버거킹이나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KFC죠. KFC까지 다 철수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까지 다 철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은행들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이키, 애플, 몽땅 다 철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으로도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도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지 않던 중국과 인도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미국과 인도산,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버나 구글은 물론이고 크롬이나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도 사용할 윈도우라든가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애플, 아이폰이나 테슬라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몽땅 다 사실상 배제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기술, 자율주행기술은 광범위한 정보, 영상정보를 획득을 해야 돼요. 중국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획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은 테슬라 공장을 세우자마자, 세우자마자 중국 내 판매 금지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100%입니다. 100%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밑에 좀 간단히 적었습니다만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는 이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인도에서 모든 미국산 제품들이 쫓겨나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는 것은 동서경제권이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존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되는 부분이 있고 존속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가 나눠질 거라고 봐요. 존속하는 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의 자원과 노동력이 없이는 서구 경제권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수준의 상호 협력은 불가피합니다. 완전 차단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완전 차단한다. 그러니까 동서경제권이 완전 분리된다고 하면 동국권은 살아남아요. 자체적으로 경제가 나름대로 활성화되어서 동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서구권은 완전히 올스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 때문이에요. 어쨌거나 이걸로 인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중미 패권 교체가 2022년에 확정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중미 패권의 교체를 대개 2030년 이후로 예상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2022년 올해죠. 올해 중미 간의 패권 교체가 확정된 거예요. 중미 패권 교체가 눈앞에 닥쳤을 때 닥쳤으니까 이렇게 전면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 미국과 EU 간의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것은 전면전을 준비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정말. 지금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센세이셔널 충격적인 일이 바로 이건데 바로 어시킨 뉴스였죠. 자 그래서 새로운 동국 경제권을 중국과 인도도 준비를 지금까지 했더랬어요.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그 준비를 가속화할 수밖에 없고 그 가속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기축통화의 역할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루블이나 위안이나 인도, 루피 세 가지 다 기축통화로 쓰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기축통화되어 보지 못한 국가들이 기축통화 역할을 해야 되는 시기가 바로 닥쳐버린 거죠. 부지불식간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닥쳐버린 경우인데 그래서 이 국가들이 사실상 이전에 준비해오고 있던 것들이 있을 디지털화폐에서 각각의 중국도 디지털화폐를 준비했고 러시아 인도도 다 제각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화폐 이게 당분간 기축통화로서 동국 경제권 내에서 이스트 경제권이라고 한다면 1대1로 경제권이에요. 이거는 1대1로 경제권. 혹은 유라시아 경제권. 그리고 인도 경제권이라고 할게. 각기 이름 부르는게 달라요. 1대1로 경제권은 중국에서 보는 관점이고 유라시아는 러시아가 보는 관점이고 인도는 인도가 보는 관점이죠. 인도 경제권은 인도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렇게 쭉 연결되고 있는 인도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죠. 힌두, 이슬람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국가들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들을 각각 각국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진척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조만간 분석을 할거에요. 이 국가들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와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팀 주피트로 준비하고 있는 ABC 암호화폐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보다는 다른 점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 ABC 암호화폐를 우리가 코딩을 처음 시작할 때 4년 전에 분명히 처음부터 ABC 암호화폐는 국가가 관리주체가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국가가 관리주체가 된다고 말을 처음부터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처음부터 팔로잉 하셨던 분들은 ABC 프로그래밍 팔로잉 하시던 분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국가를 관리주체로 제가 상적을 했다는 얘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께요. 그리고 ABC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오프넷시라고 하는 오프넷시라는 이름의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오프넷시라고 하는 것이 다른게 아니라 블록체인에서 마이닝을 뺀 겁니다. 그게 오프넷시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행이라든가 정권사라든가 보험사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보험사라든가 은행감독원이라든가 혹은 금융감독원이라든가 혹은 정권거래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화폐 속에 통합시키는 거예요. 등의 기능을 화폐에 통합한 것이 ABC 암호화폐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중국, 러시아, 인도의 디지털 화폐를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이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산발적으로 아직 백선은 안나왔고 산발적인 정보들만 나오고 있어요. 나름대로 보고 있는데 중국, 러시아, 인도의 디지털 화폐. 그냥 줄에서 디지털 화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는 다 기존 국적 통화의 연장선입니다. 각국의 국적 통화를 디지털 숫자로 표시한 거예요. 그런데 ABC는 암호화폐입니다. 암호화폐와 국적 화폐의 차이점이 되겠죠. 두번째, 관리주체가 국가입니다. 둘 다 국가에요. 개별 국가가 관리합니다. 각국의 암호화폐를 관리하도록 합니다. 왜 제가 처음부터 국가를 관리주체를 했는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거에요. 기존에 다른 국가, 여타 국가의 디지털 화폐의 하나의 대안으로써 ABC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중국, 인도 등의 디지털 화폐는 다 통화 기능이에요. 화폐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ABC는 처음부터 통화와 금융산업을 서로 통합시킨 거예요. 화폐 자체가 은행으로도 역할하고, 화폐 자체가 금융감독원이나 정권거래소로도 역할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화폐, 지금 중국, 인도 등은 사용권이 제 생각에는 이스트, 동구 이스트 경제, 동구권에 국한될 거로 봐요. 이걸 서구권에서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용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광범위한 사용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가 자국의 디지털 화폐를 두고, 굳이 인도나 중국의 디지털 화폐를 쓸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ABC는 글로벌, 처음부터 모든 국가들이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가치중립적이란 말이죠. 가치중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권력, 가치정면에서는 각국에 예속되는 거예요. 각국의 예속, 정치상황, 정치상황에 예속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화폐, 위안화의 환율은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결정해요. 매일매일. 중국의 정치적 상황이라든가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운용되는 것이 중국의 디지털 화폐나 위안화가 되죠. 가치중립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가야 되시죠. 그런데 ABC 화폐는 각국이 관리주체일 뿐입니다. 관리주체, 국가가 운용하고 통제하는 방식인데, ABC는 국가가 관리만 합니다. 통제는 할 수 없어요. 그게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와 ABC. 각국의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디지털 화폐와 ABC를 서로 비교를 해 볼 내용이 나왔는데, 갑자기 워낙 너무나 센세이션을 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 내일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올해가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간간히 지금 현재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정리하면서 간간히 국제 정체를 제가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고 있는 ABC의 성공 여부가 결국 중국, 인도, 러시아가 만들고 있는 디지털 화폐의 밀접하게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국가들의 디지털 화폐와 우리가 만든 ABC가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상호 경쟁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ABC가 다른 디지털 화폐들을 몰아내거나 시장을 뺏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ABC를 어떻게 중국의 디지털 화폐와 서로 경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인들이 쓰려면 가치중립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놀라운 뉴스죠, 이 뉴스나.